자전거 여행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께 자전거 여행에 대해서 알려드릴 유채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제일 먼저 자전거 여행을 준비하시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전거 덕후가 아니어도 자전거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고 세계여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 여러 나라의 자전거 여행자들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상당히 특수한 모습인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고급 장비들을 많이 구매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구름라이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런 전문 자전거 타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자전거 여행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스피드나 옷차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한 모습으로 그리고 우직하게 천천히 스피드에 연연하지 않고 풍경을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것이 자전거 여행의 장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를 내서 한번 집 주변을 시작해서 돌아보는 것으로 자전거 여행을 편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중국 상하이에서 자전거 여행을 출발을 했는데요. 그때에도 자전거가 없는 상태에서 자전거 여행을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에도 따릉이가 널리 도처에 퍼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출근하실 때 편하게 따릉이를 사용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상하이에 살 때 이렇게 중국에 있는 이런 공유 자전거인 모바이크를 타면서 그래도 5km 내 반경은 다닐 수 있구나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게 첫 걸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따릉이를 쉽게 사용하신다면 아 나도 이제 자전거 여행으로 조금 더 멀리 떠나볼까 용기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자전거 여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해외 여행 하시면 또 특히 비행기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국내 다른 지방을 다닐 때에도 기차나 버스를 통해서 가는데 그 자전거 여행과 이런 비행기 여행을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네 비행기 여행은 여러분이 그 장소랑 연애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행 책자에서 보시는 이제 멋있는 풍경이나 이제 인생샷 찍을 수 있는 핫플레이스들을 찾아서 가시고 또 그렇게 사진을 찍으시잖아요. 그리고 옷이나 화장도 가장 예쁘게 하고 가실 것 같아요. 멋진 모습으로. 근데 자전거 여행은 그 여러분이 한 나라를 방문하실 때 그 나라 크기만큼 그 장소에서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저는 결혼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중국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가령 예를 들어 두 달 반 동안 거기 있었고 그래서 보기 싫은 것들, 좀 더러운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아 이래서 중국은 아직 좀 더 발전해야 되구나. 이런 안 좋은 모습들도 다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의 의외로 아름다운 점, 감동한 점, 그리고 그 좀 좋지 않은 곳들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그 나라를 알게 되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의 이제 서민들, 정말 시골에 있는 분들, 조금 더 큰 도시, 그리고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할 수 있어서 아 나 정말 그 나라 가봤어. 이 나라는 정말 이런 나라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저는 자전거 여행을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자전거 강연은 미니멀리즘에 기반을 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전거 여행을 하는 것 자체가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어요. 전혀 배기가스를 이제 배출하지 않고 그리고 그 교통체증에 시달릴 염려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기차나 버스처럼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전거 여행을 하실 때 비용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측면부터 이제 좀 더 몸이 편하시려면 거기서 비용을 좀 좀 더 추가하시면서 이제 편하고 즐겁게 여행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전거 여행을 시작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자전거 동호회에 들어가실 텐데요. 만약 거기서 자전거 본인의 속도가 너무 느려서 뒤처지더라도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처음에 자전거 여행을 결심하고서 자전거 동호회에 갔다가 제가 속도가 너무 느려서 심지어 그룹을 잊어버려서 혼자 집에 그 자전거 타고 돌아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본인의 자전거 본인이 편한 속도로 달리는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작에 앞서서 저의 개인적인 이유 왜 저는 자전거 여행을 하고 싶었는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원래 중국에서 이제 중국의 테크 미디어인 테크노드에서 영문기자를 이름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중국에 있는 창업가들을 인터뷰하고 기사화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노트북과 핸드폰을 사용해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IT와 가장 근접한 곳에서 그 대기업들이 만드는 빠른 기술 속도를 항상 체금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거꾸로 아날로그로서 그 뭔가 하고 싶다는 욕구가 많았어요. 아 세계여행을 하고 싶다. 근데 만약에 내가 비행기 타고 또 노트북이나 핸드폰 들고 가면 결국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제 뭔가 모험 그리고 도전적인 것을 해보고 싶어서 자전거 여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만의 색깔을 입은 여행을 만들기 위해서 나만의 테마를 정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기자였던 이력을 살려서 그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그 나라의 창업가들을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 스폰서를 구할 때 스폰서 한 분의 요청에 의해서 나라에 갈 때마다 그 나라 사람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세미나에서 제 스폰서들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꿈을 찾으라는 메시지도 전하면서 이런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따로 로고도 만들고 그 시크로드라는 이제 나만의 길을 찾는다는 뜻의 이제 로고도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전거 여행을 할 때 저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두 명의 여행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또 여러분들께도 영감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로는 브랜뉴 차이나라는 그 네덜란드 두 청년이 시작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두 명의 네덜란드 창업가가 중국에 있는 11개의 브랜드들을 모아서 오로지 중국 브랜드만 사용해서 상하이에서 네덜란드까지 자동차를 타고 이제 세 달간 여행한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중국산 자동차를 타고 중국산 카메라로 찍고 핸드폰도 중국산 선글라스며 캠핑 장비며 모든 걸 다 중국산을 사용해서 아 중국산을 봐라 3개월 동안 여행했는데 이렇게 안 부서지고 튼튼하다 이걸 보여주는 이제 브랜뉴 차이나 프로젝트를 해서 이게 미디어 효과가 무려 1145%가 나서 이 프로젝트가 정말 대박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진행하신 비커 로저라는 대표님을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걸 보고 부러워서 저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전혀 다른 각도로 접근한 이제 바이킹 폴 체리티를 시작한 샘 크루즈라는 창업가입니다. 네 이분은 그 말 그대로 선의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전거 여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하이부터 뉴욕까지 이제 선행을 하면서 이제 고아원 방문해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네 아쉽게도 이분은 저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나서 4개월 만에 이제 돈이 다 떨어져서 그 태국까지만 가시고 다시 상하이에 돌아왔다는 가슴 아픈 후일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제 자전거 여행을 시작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업적인 면 그리고 본인의 이제 개인의 뜻 이런 것들을 잘 조화를 해서 그 작은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국에도 자전거 여행을 하는 그 분들이 매년 몇 분씩 계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일찍 2000년대에 이제 여행을 하셨던 안상은님의 이제 자전거 여행 브이로그를 보면서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우린 뭐 때문에 달리고 있지? 라는 책인데요. 유튜브가 성행하지 않을 시기인데도 고퀄리티의 영상을 많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제가 자전거 여행을 하기보다 두 달 먼저 앞서간 그 영국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 젊은 친구가 자전거 여행을 하고 싶다니 하면서 이제 자기 집에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알고 보니까 60세 부부시더라고요. 근데 이 60세 부부가 우리는 올해 상하이에서 런던에 있는 우리 집까지 자전거를 타고 갈 거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이제 저한테 물품들을 주셨어요.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니 60세 부부가 자전거로 런던까지 간다고? 그러면 나는 그 당시에 이제 30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나는 당연히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이제 젊은 나이니까 아 내가 생각한 터키보다 더 멀리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 부부처럼 영국으로 목표를 잡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소신껏 주어진 기간이 짧다면 이제 그 짧은 기간에 맞는 만큼 혹은 나는 이번에 한번 내 한계를 시험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제 큰 목표를 잡고 이제 8개월짜리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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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